우리가 요즘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계가 너무 혼란하니까 정치가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한때는 교육계의 부패가 여러가지로 사회에 노출이 되니까 일각에서는 우리 한국 교육자들이 다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듭난다 하는 말을 쉽게 하게 되었고 또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어느정도 감히 무언가를 다 잡고 있습니다. 원래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보면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하고 세 번 이상 반복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단 한가지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거듭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신 의미에서 많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듭나야 한다 하는 말을 할 때는 새로워져야 한다. 개혁되어야 한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식의 의미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피상적인 의미로 거듭난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새 창조, 새 생명, 새 탄생 아주 완전히 새로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같이 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흔히 들은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보지 않도록 우리가 일단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앞에 매우 진지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주는 강한 어조의 말씀을 내어놓고 계십니다. 그 주제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도 어느 정도 거듭나야 하느냐 매우 강경한 의미로 말씀합니다. 아마 7절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7절을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옛날 번역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너 내가 말하는데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영어로 you must be born again. must 하면 무슨 뜻인지 알죠? must, 너 반드시 거듭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말로 이상하게 들으면 안 돼.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해 하는 의미로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가운데 대다수가 영어를 조금 배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must 하면 이 말이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번역을 해놔서 우리는 그저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꼭 해야 된다 하는 말이면 must를 써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에 가서 뭣도 모르고 must 많이 쓰다가 얼마나 망신을 했는지 모릅니다. 친한 친구하고 뭐 시시한 이야기를 해도 you must go, you must eat 하다가 나중에는 화를 내더라고. must 소리 좀 하지마 하지마. 그래서 이거 깜짝 놀라죠. 왜 하지 말라고 그래? 꼭 먹어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는 must 쓰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must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그 절대적인 어떤 필연성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주는 그 무게 때문에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 말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you must be born again. 너 안 태어나면 안 돼. 너 다시 태어나야 돼.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남의 말로 듣지 말고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형제자매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면 좋겠습니다. 100%면 좋겠어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이 가운데 주님이 너 거듭나야 해. 반드시 거듭나야 돼. 하고 말씀하시는 어떤 분들이 계실까 저는 두렵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깊이 깊이 자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이 자리에 와서 만약에 우리를 갈라세운다면 두 그룹으로 가를 것입니다. 하나는 거듭난 사람과 다른 하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두 그룹이 갈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설 수 있을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계신 이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면 병자가 낫는다든지 그 다음에 귀신들린 사람이 참 건전하게 고침을 받는다든지 하는 참 사람의 어떤 상식으로 혹은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손에서 많이 행해지니까 너무 감동을 받고 놀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또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 말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을 액맹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24절 중간에 친히 예수님은 직접 모든 사람을 뭡니까?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 다음 25절 친히 뭘 알아요? 속에 있는 것.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 말 가지고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믿음이 전부 엉터리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신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 특별히 그 속에 있는 것을,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때에 무엇을 아신다는 말인가? 얼마나 아신다는 말인가? 그 우리 신뢰를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신뢰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3장 1절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의 샘플이 지금 등장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이 시간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찾아오셔서 만납니다. 그리고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물론 여러분의 찬송도 주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참 이 바쁜 세상에 이와 같이 주차장도 참 불편하고, 또 예배 조금만 늦게 오면은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별간에서 비디오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지만은 이와 같은 불편을 다 감수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주님이 다 받으세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두세요. 니고데모의 속을 들여다보셨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뚤러 보고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마음에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밤에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대단히 극찬을 했습니다. 라피어 선생님, 우리가 아는데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 즉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하면,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을 보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여,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이 위대한 선지자 선생님이신 줄을 잘 압니다. 자, 이만한 인사면은 굉장히 예의를 갖춘 인사고, 어떤 면에서는 나이는 이고데모가 훨씬 연장자 아닙니까? 예수님 이제 30대 초반인데, 그 예수님 젊은이를 보고 이 정도로 유대인 중에서 굉장히 저명한 인사가 와서 이야기를 했다면, 상당히 예의를 갖추고 극찬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나?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모여 볼 수 없는 이라. 무슨 대답을 하시는지 모르죠? 당신은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라. 세상에, 이렇게 이상한 여러분 질문과 대답이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고데모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이상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고데모는 두 번 난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이 두 번 나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참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고데모는 대뜸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나라같이 50이 넘은 사람이 어떻게 이 늙은 몸으로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들어갔다가 어떻게 또 나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처음 하신 말씀에 좀 더 살을 붙여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때 거듭난다는 말, 거듭이라는 말 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그 자체가 두 번째 나는 것을 의미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뭐 하면?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일. 처음에는 보지 못한다고 하시다.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설명을 붙여서, 이고데모야? 사람이 육신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까지나 육신으로 출생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것은 영으로 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 영과 육을 혼돈하지 마. 영과 육을 혼돈하지 마. 너는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아직도 영으로는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이야.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태어나야 돼. 또 한 번 나야 돼. 또 한 번 나야 돼. 이 말로 이상하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거듭나는 문제를 이렇게 신중하게, 진주, 진지하게, 그리고 강경하게 말씀하시는가. 왜 꼭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는가. 왜 꼭 두 번 나야 된다고 말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람은 반드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그걸 알고 계세요.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관심이 대단히 큰 것을 주님이 들여다보고 와셨어요. 니고데모야, 너 이제 인생 한 50대 넘어 살았으니까 너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를 잘 알겠구만. 내가 보니 너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아. 인생이 이것으로 전부인가? 아니야. 인간에게는 내세가 있어. 내세가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율법을 잘 지키면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으로 안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너 많이 하고 있는 줄 안다. 그 옳은 생각이야. 인간은 이 세상에서 7,80년 사는 일이 전부가 아니야. 그것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것은 본론이 아니야.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론이야. 본론이 또 있어. 그 본론은 하나님 나라에 가 사는 거야. 너 그 관심 갖고 있는 거 잘하는 거야. 그러나 너 분명히 알아두어. 너 두 번 나지 않으면 그 나라 못 들어가.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어떻게 니고데모 한 사람의 관심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적어도 그래도 인생을 좀 제대로 보는 사람이면 또 적어도 나이가 30대 후반으로 접어들어서 그래도 좀 솔직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30중반만 넘어가면 누구나 다 허무감을 느낍니다. 세상이 이것뿐일까? 인생은 이러다가 끝나는 것인가?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원하던 것 결국 이것인가? 사람은 이렇게 늙어서 나중에 자식들에게 천대받으면서 무덤으로 들어가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가? 다 무언간 마음속에 허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한번 손 들어봐요. 죽을 정도로 행복한 사람 손 들어봐요. 있어요? 없어요? 부부간에 여러분 깨가 쏟아지는 그 맛 때문에 정신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그저 그저 20대 그저 뭐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 지나는 그 짤락한 기간 동안에 약간 정신이 돌기 때문에 다 느끼는 것이지. 다 여러분 조금 조금 세상을 살다 보면 야 인생 이게 참 무언가 하는 생각 다 하게 됩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저 실패했다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느끼는 그 본론은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아요. 인생의 허무입니다. 아침에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의 영화 아무리 그 인간이 화려하게 한때를 누렸다고 할지라도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아침에 비었다가 잠깐 해가 나면 시들어지는 야생화와 같은 인간의 영화 그것이 도대체 뭐예요? 그렇게 한때는 좋아서 까무러질 것이 좋아하던 그 인간의 쾌락도 두 번씩은 맛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무엇이 사람을 만족하게 만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므로 웬만한 좀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인생이 이것만이 아닐 텐데 내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내세가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세상 재미 다 보고 사는 미국 사람들도 10년 전에 갤럭 조사를 해보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통틀어서 71%가 하나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막연히 다 믿고 있어요. 안 믿으면 허전해서 못 살아요. 다 믿어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말이에요. 어떻게 돈 버는 문제하고 비교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문제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가 내 건강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 짤막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참 제가 충격받았어요. 20대 젊은이가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식불명이요. 그 말을 들은 그 병원의 원목, 즉 병원의식이라는 목사님이 달려가십니다. 달려가서 보니 의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안고 목사님이 이 형제가 예수를 믿었나? 믿었나? 어떻게 된 거냐?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앉아있었는데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이 환자가 눈을 번쩍 든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서 내가 이 병원에서 일하는 원목이요. 형제, 아이고 의식이 돌아왔네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 마지막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목사님 제 구원 받고 싶어요. 천국 있으면 제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요.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옆에 있는 성경책을 들고 형제여, 내가 이 시간 가르쳐줄 테니까 내 말을 잘 들으세요. 당신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믿어야 되고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가르쳐줄게요. 하고는 성경을 펴려고 하는데 좀 이상해서 보니까 의식이 또 가버렸어요. 가르쳐주려는데 가버렸어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어요. 얼마나 목사님이 가슴이 아팠는지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반드시 두 번 나아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두 번 나는 문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내 문제라고 말입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 꼭 기억하세요. 애가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처음에 소리내죠. 엉엉! 하고 울죠. 안 울면 가노원이 탁 치죠. 어떤 놈도 울어야 돼. 안 울면 그 허파에 바람이 안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울어! 그 다음에 조금 몇 달 지나서 애가 의식이 도록도록 해주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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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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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그러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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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거 보면 얼마나 귀여워요. 왜 그렇게 엄마, 엄마, 아빠, 아빠 합니까? 그 엄마, 아빠가 나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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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아줌마하면 이거 참 큰 문제야 봐요. 이거는 어디서 남놈인지 알 수가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입에서 무슨 소리 하느냐 하는 거 보면 아, 이 놈이 내 자식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애가 태어날 때는 애가 부모에게 사실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준비를 부모가 다 합니다. 어머니가 아홉 달, 열 달 동안 죽을 고생해가면서 그 생명을 키워가지고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러므로 애가 뭐 특별히 한 것이 없어요. 육신이 출생하는 것도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다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태어난 놈이 엄마 보고 엄마 하는 것은 그 애가 해야 할 일이요. 또 심지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애가 태어날 때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머리부터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 때문에 죽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가끔 보면 괴상한 놈이 있다고 봐요. 수십 년 전에 우리 사촌 형수가 애 낳다가 죽었는데 이 놈의 자식은 두 다리를 딱 붙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배 안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나와요? 돌아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돌아, 이 놈의 자식이.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죽고 자기도 죽지. 중생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는 것입니다. 1장 12절 여러분 기억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뭡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낳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지면 평생 교회 다니다가도 거듭나지 못해서 나중에 죽어서 지옥 문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보고 삿대질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거듭나지 못한 건 당신이 나를 안 낳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냐는 것이지. 왜 내한테 책임 묻느냐고 할 수도 있다고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래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서 내가 거듭나는 것입니다마는 다 모든 준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랄지라도 나는 하나는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요즘 시장이 개방되니까 좋은 자동차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값도 국산차하고 비교하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자동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아마 여러분이 많이 살 거예요. 좀 사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국내의 국산 자동차 질이 높아져요. 계속 소나타만 사지 마세요. 계속 뭐 저 저 뭡니까. 그랜저만 사지 마세요. 좀 사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업가들이 의식이 깨어요. 그런데 보면요. 얼마나 좋은 자동차들 많아요. 저는 미국에서 뭐 여러 개를 타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모든 것이 완벽해요. 볼보와 같은 것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차로 평이 나 있잖아요. 가장 안전해요. 기름 다 넣었어요. 밧데리 세 것입니다. 그다음에 엔진에 키까지 꽂혀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다 됐어요. 그러나 차는 갑니까. 안 갑니다. 나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 갑니까. 안 가죠. 내가 해야 할 일은 꼭 하나 있어요. 뭡니까. 키를 돌려줘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갖추어졌다고 해도 키 돌리는 걸 내가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가운데 보면 이상하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주셨어요. 아 이 교회까지 나와서 앉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기 의지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잘못합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 앉도록 했으니까 와서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 다 해주세요. 아 그리고 사랑의 교회 오면 설교 얼마나 잘합니까. 귀에 앉아라.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설교하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렇고 얼마나 설교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합니까.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다 하나 듣도록 설교한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그 주변의 분위기가 얼마나 참 잘 되어있습니까.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요. 그러므로 그저 여기 하나만 싹 돌리면 그냥 막 금방 새 생명이 태어날 사람인데 욕을 안 해요. 5년을 가도 안 하고 3년을 가도 안 해도 욕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뻣뻣 해가지고 앉아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물론 갈등도 있겠죠. 그러나 뭔가 자꾸 주저주저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막 믿는다는 표를 내면 조금 뭐가 좀 체면이 갇히는 것 같은 그런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준비가 되어있는데 요것만 안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 계세요. 이 가운데 아마 더러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뭐 설명을 귀가 아프도록 듣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나오셔서 설교를 들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계시죠. 여러분 그 사람의 주가를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기록을 보고 알아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김영길 박사 김영길 장로 지금 한동대학교 총장이죠. 그분이 와서 여기서 간증겸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꼭 테이블 좀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교회를 나갔죠. 자기 부인이 예수 믿으니까 따라 나갔지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아무리 교회 가서 앉아있어도 그게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세기부터 요한계실과 다 읽어봐도 해답이 자기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좀 이해해보려고 뭐 유명하다는 기독교 서적을 산더미처럼 사놓고 자꾸 읽어댔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6시부터 11시까지 성경하고 신앙서적을 펴놓고 왜 도대체 예수님이 꼭 세상에 오셔야 되느냐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느냐 하는 그 문제를 놓고 글을 읽고 나가는데 드디어 깨달았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려면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하고 죄 없는 사람이 죽으려면 사람이 되어야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이 대신 죽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사람이 되게 하셨고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데 갑자기 마음의 깨달음이 와요. 자기 부인을 불렀어요. 여보, 여보, 여보 보니까 내가 이제 깨달았다고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되고 왜 하나님이 꼭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내가 이제 깨달았다고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그 시간에 그 김연길 박사가 거듭났어요. 거듭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항공우주국의 그 유명한 학자였지 않습니까? 출근하려고 자동차에 앉아서 핸들을 잡는데 그 사람 말대로 하늘도 새로웠고 세상도 새로웠고 모든 보고 느끼는 것이 새롭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사람 보세요. 믿겠습니다 하고 부인과 손잡고 무릎 꿇고 딱 고백하니까 키만 돌리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이 우리 중에 만에 하나라도 아직 자기가 거듭났다고 확신할 수 없는 분들 계시면 니고데모와 자기를 비교해서 내가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는 분 계시면 You must be born again 방금 시커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 주실 것은 다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하세요. 예수 크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이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씻기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보완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한마디만 하세요.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태어납니다. 거듭납니다.